서브웨이 15cm 반 남겨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리고 딸기 라떼 그리고 세 잔 뭐 생각 안 낼대 저기 뭐야 말 안하나? 저기 뭐야 배고파 세 잔 마셨어 너무 피곤해서 어제도 잠 못 자고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잠을 못 잤어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된 밥은 아까 아침에 9시에 일어났어 김치볶음밥 반 틈 먹은 게 다고 그리고 서브웨이를 시켰는데 30cm를 시켰어 하나는 내일 먹으려고 남겨놓고 근데 하나는 다른 사람 주고 하나는 먹다가 이제 그것도 럭드 하면서 틈틈이 늦게 먹으면 안 돼서 내가 틈틈이 일찍 먹으려고 또 틈틈이 한 입씩 먹다가 한 입씩 먹다가 반 틈을 남겼어 근데 그냥 안 먹어야겠다 해서 그냥 냉장고에 넣어놨고 나 오늘 럭드 하면서 진짜 살 빠졌는 얘기를 진짜 안 하는 사람이 없었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 15cm 반만 먹었어 빛을 발하지 내가 다이어트 한 게 난 살면서 다이어트를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어서 물어야 될까 뭔가 안 믿기는 거야 안 먹으면 살이 왜 빠지지? 운동을 하면 살이 왜 빠지지?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도전을 안 한 거야 무용할 때는 안 했지 무용할 때는 살이 쭉쭉 빠졌는데 가만히 있어도 빠져 그때 56kg였다니까 다이어트를 4kg, 아니, 다이어트가 처음인데 4kg까지 뺐죠 그래서 빠지는 거 보니까 좀 재밌어 그래서 안 먹게 돼 배고파도 나도 잘 align 할 때는 라우스는 50... 아, 60... 61kg? 뭐 그랬을 거예요 다들 그런가? 계속 빠지는 치수가 보이다 보면 안 먹게 되는 거 그때는 복근이 있었어 몸에 그래서 내가 나올 때는 크롭 자켓을 입었어요 아마 아무것도 안 입고 오늘은 55분을 끊고 자야지 이하 왜 우리는 안 보여주세요 하는데요 유튜브에 다 남겨져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궁금하시면 찾아오세요 궁금하지 않겠지만 근데 그거 살 찌까? 굽네치킨 닭다리 먹고 싶어 아이원 투 잇트 아이원 투 잇트 치킨 부럽다 리오 구운 치킨은 덜 찌겠죠? 근데 이 시간에 먹으면 안 돼 네 이 시간에 먹으면 안 돼요 내일 일어나서 남은 스팸 김치 볶음밥 먹어야지 하이디라오 그리고 가면은 다 먹고 싶은 거 다 시켜줄 거야 맞아 하이디라오는 다이어트 식품이야 김복밥 좋아해 나 내가 내가 만든 김복밥보다 맛있는 데를 본 적이 없어 하이디라오는 큰 맘 먹고 가야지 나는 갈 때 큰 맘 먹고 가면은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야 진짜 두 명 기준으로 제일 많이 나온 거 내기할까 우리? 나 이기는 사람 없을걸? 두 명 기준으로 제일 많이 나온 가격? 얼마야? 두 명 기준으로 인당! 오케이 인당으로 하자 인당으로 인당 인당 자 적어보세요 인당 만약에 두 명이도 되고 네 명이도 되고 뭐 그래도 뭐 인당 10만원? 인당 8만원? 인당 15만원? 못 이기겠다 인당 15만원 두 명이면 30만원 아니야?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? 뭘 먹길래 혹시 저기 뭐야 하이디라오의 뭐 킹크랩 같은 거 팔아요? 인당 is 몰라 인당 영어로 뭐지? I don't know sorry 난 인당 12만원 12만원 13만원 까진 나온 적 있어 안돼 네이 안돼 일로와 안돼 근데 그냥 뭐 그냥 뭐라 해야 될까 햄을 많이 시켜 먹고 고기도 제일 맛있는 걸로 제일 비싼 걸로 시켜 먹고 근데 거의 보통 인당 뭐 5만원이지 5만원 6만원? 내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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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내일 안돼 내일 왜냐면 다음 주에 내가 내일은 아쉽게도 안 돼요 완자추가 날치 새우 날치알 새우 새 창은 너무 비리던데 아 깜짝이야 레이가 갑자기 내 내 배를 밟아가지고 숨을 못 쉬었어 잠깐 유부 아 그 있잖아 약간 이렇게 펼치면은 완전 길게 되는 유부 알아? 그거 그냥 이렇게 국물에 한 5초 정도 다 담갔다가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조용 조용 안돼 두부피 맞아 내일에 잠깐 보여줄까?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누워있어 수탐했어 수탐했어 나 못 봐 나 가야 돼 나 지금 잠아 잘 거야 내일 방 나 지금 눈이 감겨 오늘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제도 일찍 일어나고 오늘도 일찍 일어나고 오늘도 일찍 일어나고 오늘도 일찍 일어나야 되고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즐기고 있습니다 왜 못 보는지만 알려달라고? 내일 내일은 뭐 데려가 다른 날이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내일에 뭐 데려가 내일에 뭐 데려가 내일에 뭐 데려갑니다 나는 커피 먹는 거랑 잠이랑 별개야 커피는 그냥 맛있어서 먹는 건데 아 수탐을 쓰러 왜 못 보냐고 못 견뎌 그... 못 견뎌 그 현장을 그 현장을 반탈 굴링 그니까 못 견딘다고 그 현장을 스타쇼 하면 할 때 그... 사람들이 집중되는 그것 때문에 못 견뎌 그리고 뭐 하다가 갑자기 내 뺨 때리면 어떡해 스타 러면으로 무서워서 안 시켜 그리고 생면이 제일 맛있어 그걸 보통 들어봐 어 아 아 네 이만 먹지마 다시 들라해 생면이 제일 맛있어 난 갈게 나 하디 무조건 이것만 알려주고 나 갈게요 마늘 소스 마늘 간 거를 다섯 번 넣어 그리고 마늘 간 거 다섯 번 넣고 고추 고추도 한 세 번 넣고 그리고 양파 한 번 그리고 파 한 번 그렇게 넣고 참기름을 일곱 번 넣어요 그리고 소금을 다섯 번 쳐 그렇게 먹으면 진짜 찐맛탱 간다 빠이 맛있는 거 먹고 잘